국민의힘 당대표는 6월 11일에 개최되는 제1차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일반 최고위원 4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그친 예비경선은 당원 여론조사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경선을 통해서 5명이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나경훈 후보 그리고 주호영 후보 등입니다. 남은 본선은 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 의해서 결전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런 예정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6월 7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제1차 모바일 투표 해당자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선거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6월 9일부터 6월 10일 사이는 제2차 ARS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국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비당원을 포함해서 전국민이 여론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공병호 tv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특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몇 차례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회 투표에는 무언히 무언히 하더라도 이준석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과 부정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현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보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이준석 후보에 반대하는 척입니다. 후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문제, 즉 옳고 그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물론 또 이런 쪽에 서 계시는 분들은 후보의 경험 부족과 모호한 정체성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합니다. 요약하게 되면 정의라는 관점이 아주 중요한 그런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를 찬성하는 척은 옳은가 아닌가는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고 야당에서 젊은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되게 되면 여당은 한 번의 늙은 당으로 만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실용이라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언론인들과 젊은 분들이 이쪽에 많은 그런 표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이준석 후보에 후한 점수를 주는 두 언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자 칼럼에서 김세형 매일경제 고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누가 되면 상대편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버거워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야당의 다이내믹한 30대 0 파워가 지도자로 등장한다면 야당은 졸지에 늙은 정당으로 화칼러가 죽게 됩니다. 이준석은 관록도 부족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승리한 적이 없으며 대선을 관리하는 데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게 차라리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력경제시문의 김세형 고문의 주장입니다. 한편 중앙일보의 이처로 칼럼 리스트의 주장이 6월 9일자에 실렸습니다. 이준석은 불안하나 그가 가져올 변화가 기대된다. 이준석 카드는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경선 흥행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참고로 이처로 칼럼 리스트는 승세가 이미 굳혀진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는 지금 두 언론인의 그런 견해는 이준석 후보를 찬성하는 측의 그런 아주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에는 4.15 총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없다는 이준석 후보의 논쟁적인 발언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게 되면 옳고 그름 그러니까 정의와 부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전제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반대쪽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준석 후보를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측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은행에 대한 옳고 그름과 그의 정체성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시각은 주로 옳고 그름이란 문제에 큰 비중을 둡니다.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 느닷없는 이른바 이준석 돌풍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에 야당의 운명을 맡겼어야 되겠느냐는 우극충정의 묵직한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주류 언론에서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돌풍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입에 재갈을 묻듯 순치된 작금의 언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이번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연술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원도 온라인으로 하는 헛개비 전장대회입니다. 온라인은 20대와 30대들의 놀이터입니다. 온라인만 보면 이준석만 보이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나타납니다. 응원도 온톡 나락, 극락 타령뿐이고 그들의 방해 때문에 정작 투표를 할 나이 지긋한 책임당원들은 변변한 응원 댓글을 조차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당대회 선거파는 그렇게 20대와 30대의 목소리가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반대의견입니다. 한편 재미언론인인 박원정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굴러온 돌들이 자유한국당을 밀어내는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초보 황 모시를 당대표로 내세우면서부터 시작된 무능의 정치가 작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버르장머리 없는 만년정치준비시행을 당대표로 내세우려는 어이없는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한국정신은 아직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열기에 올라탄 사람들은 선거정직성 문제나 탄핵정당성 문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냥 빨리 잊어야 될 구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이야말로 한 인간의 정체성과 전부를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슈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제1당 대표를 맡길 수 있겠느냐 제1야당 대표를 맡길 수 있겠느냐 압축하면 정의의 중요성과 실용의 중요성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 레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세계관의 충돌과 가치관의 충돌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누군가 제게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하지 않고 사람이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 날 결정되는 그런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은 대다수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기준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글자와 함께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해 순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글자와 함께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한이 투자의 최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의ix장에 대한 점이 있다를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